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쌤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단연간의 보상 경력 노하우로 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제 차량이 대파되었습니다. 자차보험사에서는 교차로 사고로 저에게도 과실 20%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사에 전손처리를 요구하였지만 견적금액으로 전손처리가 어려우니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정비공장 여러 곳을 이동하여 견적을 내어보았지만 정비공장마다 전손은 힘들다며 수리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대파된 차량을 수리하기 싫습니다. 차량 때문에 잠도 안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가실 비율에 대한 소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사고로 나는 항색점멸 상대는 적색점멸 신호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 유형은 기본과실 70대 30으로 시작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상대방은 적색점멸 신호이므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진입을 하여야 하는데 일시정지 의무를 입안하였으므로 중대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나이가실은 기본 30%에서 20%를 감산하여 10% 정도가 객관성,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90대 10 비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나는 무과실이라고 계속 고집할 경우 보험처리 지연으로 나이 손해만 키우게 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실비율을 빨리 결정하고 자차보험, 상대보험 각각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손해상자 처리 의견입니다. 첫째, 가실비율은 양쪽 보험사와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차가액은 사고 시점 1,899만원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시세평가 금액은 2,400만원이라고 강력히 조장하는데 객관성, 공정성이 있는 시세 감정을 다시하여 2,7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수리비 예산 금액은 추정임으로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시세 2,7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추정전선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90% 가실분과 치동록세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은 나이가 실 10%이므로 가액의 10%를 받게 하였습니다. G70님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들게 되었다며 만족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이 자동차, 유리한 보상 선택을 위하여 수리전선 미수산 비교 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